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7장 계사전 7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사전 하 7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하 7장인데 하 7장은 여기 활성화되어 옛날부터 하은주에는 다 여기 있었는데 여기 별로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활성화되지 않다가 중고시대 난세에 다시 활성화됐다는 이야기하고 역을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근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갖다가 좀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우아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도 세상의 지도자가 뛰어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 잘 삼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우아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더불어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폭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우아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춘추전국시대에 육아사상이나 노장사상을 비롯한 제자백가가 나와있고 그 오늘날까지 내려오는데 그 난세에 우아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경서들은 전부 다 화를 위해서 화, 조화 더불어 사는 사물이라는 거죠 육아 철학도 노장 철학도 전부 다 그 혼란한 시대에 전부 다 어지러운데 난세에 와서 어지러운데 이 난세에 어지러운 것은 전부 다 개인의 욕망이 강할 때에도 일단 아주 개인의 욕망이 강할 때에도 그 개인의 욕망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죽이면서 전체가 더불어 살 것인지에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든 것이 육아 철학과 노장 철학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욕 철학도 바로 그래서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에는 이 역이란 것은 이런 뛰어난 사람들의 이 혼란한 세상에 우아한 인식을 갖고 걱정을 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의 문제를 제시한 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7장에서 뭐냐면 구독계라 해가지고 아홉 개 괴를 갖고 나왔어요 구독계 이 아홉 개 괴를 갖고 나오는데 구독계를 갖고 나오는데 이 구독계를 통해 가지고 제시하는 건 뭐냐면 개인의 수양이에요 개인의 수양 개인의 수양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과거나 한 사회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개개인이 수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의식이 확장되면서 그 난세의 혼란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뭐 잘은 모르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난세거든요 왜?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잖아요 단장 우리 눈앞에 봐도 엄청 팽배하잖아요 권력과 부와 전부 다 개인주의 속에서 좀 돌아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화를 위한 사상이 나올 때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사상가들의 생각이죠 지금 전 세계 사상가들은 새로운 사상이 나와야만이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면서 개인주의가 평박하면서 부와 권력이 개인주의 평버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전 세계 지금 현재 사상가들이 연구하고 계속 제시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과거 속에 내재하고 있던 추억 속에도 바로 그런 사상이 내재하고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에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추억 공부의 의미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7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지 띄우고 흥냐 기어띄우고 중고호인자 역이 흥하게 된 것은 일어나게 된 것은 그것은 중고 때일 거다 중고 시대일 거다 아주 옛날에 중고의 시대일 것이다 기호는 추측사니까 기호는 추측사 그런 때일 것이다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역을 만든 거 자격자 띄우고 기호 띄우고 우한호인자 역을 만든 자 역을 만든 사람은 복희 문항 주공들이겠죠 그러니까 역경은 원래 64개 그 다음에 64개의 효사 또 380효의 효사 자 괴사 64개의 괴사는 주공이 만들었다 하고 384의 효사는 주공단이 만들었다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역을 만든 사람이죠 그게 바로 역경이 됐고 전부 다가 그 역을 만든 사람들은 기호 우한호인자 이것도 기호는 추측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을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거다 우한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혼란한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어서 그 근심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역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아까 말해서 모든 사상은 혼란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게 모든 경제니까 그러면 투자 본의에 보면 하상지 띄우고 말해 역도 띄우고 중미련이 하나라와 상나라죠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은 폭군거리죠 거랑때죠 거랑에서 탕환은 어떻게 가요 폭군거리인데 거랑때인데 거랑때죠 거랑 그리고 상나라의 마지막은 주죠 주왕인데 이 엄청난 혼란할 때 거랑 마지막이나 주왕 이 은나라 때가 상나라 때가 보통 은나라에서 은나라가 이거 한나라인데 하은 때인데 이때는 굉장히 혼란할 때인데 이 혼란한 사회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조화롭게 살 수 있느냐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역도가 강치 말하는 역도가 중미 그 중간에 좀 시야에서 시야였는데 그때 바로 문항이라는 사람 그 혼란에서 문항이라는 사람이 구어 띄우고 유리 띄우고 개 띄우고 단사역 역도 띄우고 부흥하니라 문항인 사람이 유리에 대해서 구검이 되어있어서 유리에 구검이 되어있을 때는 이 이 중국이 이래 있다면 은나라는 여기 있고 주나라는 주나라는 여기 있었어요 주나라는 서쪽이 있었고 은나라는 동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은 동의교이고 주는 달라요 종교적이 달라요 은나라는 주나라고 그런데 이 조그마한 변방국에 있던 주나라가 이거 점점 세력이 확정해가지고 결국은 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한 거죠 통일한 거죠 여기 대해서 설명은 굉장히 역사랍니다 하여간 이 조그마한 변방의 나라가 이 큰 나라를 통일해 있는 이 상황을 만든 게 춘데 문항인데 문항인데 문항 발인데 이 문항이 자꾸 세력이 확장되니까 은나라의 추가 이 문항을 갖다가 유리라는 지역에 구검을 시켜요 유리에 나와서 유리한 지역에 구검을 시켜요 유리에 나오죠 구검을 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문항의 아들 장남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갖다가 뭐냐면 전설이 하면 만두를 만들어가 문항한테 줘요 그러면 문항이 진짜 현인이고 뛰어난 사람은 자기 아들 고기인 줄 알고 안 먹을 것이다 그러면 이 놈 뛰어난 놈이 죽이겠다 그 모르고 먹으면 아직도 멍청하고 내가 살을 죽였는데 문항이 먹어요 그 고기를 뻔히 알면서도 먹겠지 그러면서 생명부질하고 그 다음에 하여간 다른 방법이 나왔지만 다시 산로가 만든 고기도 만두도 먹을 정도로 아트 시련을 받는 거죠 그 시련 속에서 문항이 뭐냐면 64개가 남아있더니 괴사를 붙인 거죠 검게다 64개 이 괴사를 전부 다 붙인 거는 문항이 만든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괴사를 붙여요 이거는 이렇게 그러면서 그 괴사를 만들면서 이 어려운 난세가 난세가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흘러가는 흐름을 해안을 얻어가지고 좀 더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괴사를 붙이면서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유리에 구금되어 있을 때 단사 단정적으로 살을 만들어 붙였다는 게 괴사를 만든 게 있대 괴사를 단사가 아니 있대 괴사를 딱딱 단정해서 딱딱 결단해서 만들었더니 괴사를 그래서 역도 띄우고 역도가 다시 흥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인데 2절 1절에서 2절 넘어갔는데 2절에서는 2절에서는 시 고로 나오고 이런 까닭으로 나오잖아요 시 고로 시 고로는 뭐냐면 자격자가 기후 우한이에요 우한 우한이 있었던 까닭으로 이 말이죠 이런 우한이 있었던 까닭으로 이런 이런 괴의 임의를 만들었다 이 말이 된 거죠 다섯 아홉 가지를 대표 끌고 오는 거죠 시 고로 우한이 있었던 세상에 대한 우한이 있었던 까닭으로 이런 까닭으로 이 역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아홉 개를 끌고 와서 수양의 원리로 이렇게 수양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을 바로잡고 이 세상을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아홉 개의 괴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구덕계라 구덕계 자 여기서 여기서 덕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덕지기 덕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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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지본 덕지고 덕지수 덕지유 덕지변 그 다음 덕지지 덕지제 아홉 개 나오거든 이게 나온 게 기 병 본 거기 나오거든 그런데 여기 덕이 나와요 덕 덕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으냐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 해석을 하기 전에 제가 선언언인데 논어에서 보면 뭐냐면 유명한 덕불고필륜이 아니거든 뭐냐고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우시 있다는 거야 그러면 덕이란 건 뭐냐면 그 개인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죠 모습을 덕의 모습을 보여주면 반드시 우시했는데 이 덕의 모습이 뭐냐는 거죠 덕불고가 이거는 설명을 뭐 논의 시간도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군자는 회덕하고 소위는 회토라는 거야 군자는 끝남없이 덕을 품고 있다는 거야 덕을 덕을 품고 소위는 토 이건 물질이죠 묵질 물질계를 품고 있는 거야 토는 묵질계죠 묵질계 그러니까 군자는 끝남없이 덕을 품고 있다는 거 덕은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 윤곽이 접혀요 자기 존재의 모습이 덕이에요 자기 존재 덕불고가 자기 존재의 모습을 잘 표현하면은 그 본성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 저 사람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죠 덕을 외롭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이 수양한 암의 덕이 밖으로 베풀어져서 인이니까 말해 이게 베풀어지면 인이니까 인으로 베풀어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도 논의하는 건데 환태라는 사람 송나라를 가다가 환태라는 사람한테 죽을 고비를 당하여 그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 공작한 이야기여 자활 하늘이 하늘이 나에게 덕을 만들어줬어 덕이 하늘이 내한테 준 게 덕이라는 거예요 바로 원어에서 말해 하늘이 나에게 덕을 만들었으니까 환태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덕은 하늘이 받았다 하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절책기 명료되어 뭐냐면 사람한테는 타워가 태어날 때 아주 밝은 덕이 각자 내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신성 같은 게 신성이죠 영성 신성 같은 거 밝은 덕이 내자고 있는데 그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 바로 대학의 공부야 큰 공부는 바로 자기 자신 속에 내자고 있는 밝은 덕성을 밝히는 것이 최고의 공부라고 보는 게 대학이 적혀져요 왜 밝은 덕을 했냐면 명득을 한 이유가 밝은 명자로 쓴 거 없냐면 신성 때문에 신성은 항상 밝은 거거든요 천명지 성할 때 중형처럼 항을의 신성이 뇌 속에 들어와서 밝히기 때문에 명득이래요 밝은 덕이야 신성은 밝은 거니까 영성은 밝은 거니까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노노나 대학을 봐서 뭐냐면 개인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개성의 본질이 바로 덕이에요 누구나가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개성적인 본질이 있는데 그게 덕이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덕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의 바탕이 되는 일곱 가지를 제시한 게 바로 이게 시고로 그런 까닭으로 한 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우한하는 근심하는 생각이 있는 까닭으로 그 근심에 의해서 각자 자기 자신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 이런 개가 있었다고 들고 난 거예요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이런 까닭으로 우한에 있었던 까닭으로 니는 발분리자입니다 실천한다는 것 니는 덕지 귀야 무엇을 실천해 간다는 것은 덕의 토대야 자기 자신의 덕의 토대야 끝남없이 자기 자신의 실천해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토대야 천태 니 개는 천태이 니거든 천태 연못 속에 하늘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한물 속에 그러니까 이 개는 뭐냐면 자기 마음이 확 밝아 가지고 하늘의 이치가 그냥 그 속에 자기 속에 완전히 베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 괴상도 보면은 호랑이 꼬리를 밟더라도 물개 안에 형통화되어 있거든 이거는 늘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기 반성 수양하면서 당당히 실천하는 게 바로 이 개야 이게 바로 토대야 토대 자기 인생의 토대야 경겸은 경계는 덕지병애야 덕의 자루야 자루는 삽자루 호미 자루 자루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손을 딱 잡고 있는 게 자루예요 자루 삽자루 호미 자루 뭐 있잖아요 칼자루 말 자루 뭐 대 인간은 자기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이 자루는 늘 겸손한 거야말로 자기 수양이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는 뭐냐면 군자 유우종이라 할 거다 이걸 끝까지 한번 경험을 잘하면 유우종 유우종 종을 바르게 맞춰있어다 군자 유우종이야 군자 유우종 경계는 늘 겸손하면 끝이 있다는 게 사람이 겸손이라 최고라는 거죠 노자의 상선 약속으로 겸손이라는 이야기거든 겸손이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잡다루 칼따루 뭐 답듯이 호미 자루 잡듯이 내가 모든 행동의 자료를 행동이 다 규모니 겸손하면 된다 겸손 이게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복은 복은 덕지 띄우고 본이야 복 또 이렇게 지뢰 복개 복개는 복이지 이거는 덕지 근본이야 어떤 상태의 시련이 오더라도 이 본성의 양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자기 근본을 아는 자리야 이 근본 공부야 근본에 대한 공부야 그 다음 항은 항상 대단한 항은 함께는 자 함께는 구둘꽃자야 뭔가 항상 되게 유죄해 나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굳건히 잡아야만 가능한 거죠 항상 대단한 굳게 잡아야 돼 우울해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속에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늘 자기 자신의 생활을 아주 굳건하게 잡아야 돼 그래서 항은 덕지 고야 항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우울해가 치고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항상 굳건하게 자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주고자니까 고주고자니까 그 다음 손은 덜 손자 덜 낸다는 거 덜 손은 산 아래 연못이니까 산의 연못에 양쪽 산이 지나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산에 있다면 물을 가져다 놓은데 이 물을 가져다 놓으면 책인데 이거는 계속 뿜어내 가지고 아래 적서 줘야지 물을 산태 산에 큰 저수지는 양산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양산 사이에 이 가도가 이 택이 있는데 이 택은 계속 덜어내야 돼 그래야만이 아래에 있는 모든 농토에 물을 적시면서 농사를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손깨를 보면서 자기가 끊임없이 마음을 비우면서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양 다클을 썼죠 손깨 위치는 마음을 항상 비워야 되는 거야 마음을 채우면 채울수록 사람의 번뇌 망상이 많아지는 거니까 교통도 많아지고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그 공간의 진리가 가도 차게 되는 거예요 참담 본성이 가도 차고 진리가 가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손깨는 바로 덕질 수양 수양이 궁금해요 수양이 궁금해요 이 질을 딱 보면 익게 다할릭자 익게 풍내 하늘에 바람이 피고 우울해가 치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새로운 변화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항상 능력한 거 사람이 우울해와 하늘에 바람이 막 봄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우울해가 처음 솟으면 봄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시작이 한 해에 봄이 농사가 쫙 흘려가서 이때는 굉장히 사업을 넉넉하게 해주는 거야 그 이치를 보면서 자기는 덕의 유 넉넉함을 채워가는 거야 이치를 채워가는 거야 자 곤 이 곤깨가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데 자 곤깨는 이 곤깨라고 하면 택수거든 택수 위에 연못 아래 물이 있어 그리고 연못은 연못인데 지난 우리 봄이 가을처럼 물이 아래로 다 빠져버린 거 없니까 연못에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아주 곤란한 당시에 곤란한 이게 실현기지 실현기 인간은 바로 가장 큰 실현기야 실현기 실현기 고통 이럴 때야 그런데 사람은 이런 실현기를 통해서 참다운 지혜가 열리니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거야 그래서 맹자에 나오죠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자꾸 온상에 피는 꽃은 풍파를 못 이겨요 그러나 저 들의 축박한 데서 큰 꽃들은 꽃들 풀들은 어떤 실현도 극바로 심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곤깨의 이치를 보면서 이 실현을 통해서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의 깨달음의 눈이 열린 거야 깨달음의 눈이야 이 곤깨의 눈이야 참 재미있는 표현은 아니게 곤깨 아주 그 다음에 정은 우물정자죠 우물은 덕지에 띄고 지혜야 띄고서 다 했나? 다 됐죠 그냥 덕지에 띄고 이건 덕지에 띄고 이거 그거는 덕지에 띄고 정은 덕지에 띄고 지혜 땅지자인데 땅지이라는 것은 땅은 만물을 길려는 토대 아니에요 토대 만물은 그러니까 우물은 뭐냐면 우물의 물이란 것은 사람부터 시작한 모든 세물과 함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런 땅처럼 삼나만한 사람을 자르게 만물을 다 길러주는 거예요 우물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의의 이치를 딱 깨달으면 모든 사람마다 베푸는 거죠 물을 베풀듯이 땅처럼 넉넉하게 베푸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참 지혜가 진짜 널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정계에 대한 점이 있는 게 뭐냐 그 괴사에 보면은 정은 개읍하되 불개정이라 합니다 정은 이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정이라는 게는 개읍하되 불개정이라 합니다 개읍하되 불개정이라 합니다 개읍은 뭐냐면 읍은 바꿀 수 있는데 우물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정계에서 이 정계에서 계산이 나오는데 지도자는 읍을 다 쓰는 지도자는 바꿀 수 있지만도 잘 다문하면 바꿀 수 있지만도 그 우물을 묻고 사는 백성들이나 마음물들은 바꿀 수 없어 이 말하거든 개읍이란 것은 정치를 다문하면 지도자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개정 이 우물에 우물은 마음물이죠 이 우물은 바꿀 수 없다 우물에 연관된 백성들의 삶은 백성들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정지학군 그러니까 이 정계를 통해서 그런 덕을 기른 거죠 소는 소는 들어가는 거다 소는 소는 막 들어가는 건데 맘물 속에 스메야 되는 게 바람이니까 소는 바람이기도 바람 바람풍자인데 소음깬 있잖아 중풍이니까 바람풍잖아 중풍이 바람이니까 이거 바람을 입자 들어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맘물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맘물의 현상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쟤는 만들지 않으니까 봄바람에는 꽃을 만들고 가을바람에는 열매를 만들 수 바람이 들어가면서 맘물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덕계의 득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깨는 덕지 토대가 되고 경깨는 덕지 병 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 복깨는 덕지 근본 어떤 상황에서 복은 돌아올 수 있는 근본이 있고 한깨는 덕지 고해라 하기라는 것은 늘 덕을 굳건하게 지키야만 항상 될 수 있으니까 고수여야 되니까 지키지 않으면 절대 항상 되지 않을까 소는 덕지 수해라 끊임없이 덜어낸다는 것은 사람의 수향과 똑같아요 계속 마음을 비워야 돼 그 다음에 이건 덕지이라 보탠다는 것은 늘 삶을 여유롭게 만드는 거야 여유롭게 만들고 곤 곤란한 것은 뭐냐면 덕지 병이라 실험과 고통을 통해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야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야 실험을 통해서 그게 바로 곤은 바로 곤은 곤란하다는 것은 바로 덕지 변이야 정은 우물이란 것은 덕지지야 바로 덕의 땅과 같은 거야 만물을 길래는 땅과 같아 우물이란 것은 끊임없이 모든 모든 존재들한테 베푸는 거니까 우물의 물이야 사람한테 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도 이 동네동자 아는 거야 하나의 우물을 같이 쓰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동네동자가 우물을 같이 쓰는 거야 하나의 우물 하나의 우물은 물이니까 물을 함께 쓰는 거야 함께 사람은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게 동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고 손깨라는 것은 끊임없이 바람이 불러가지고 만물을 갖다가 스며든다는 것은 바로 이 삼라만산을 갖다가 전부 다 만들어 주는 거야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봄에는 꽃을 만들고 가을 열면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구덕계를 통해서 수양을 하면서 이 구덕계에 갖고 있는 이치를 통해서 자기 수양을 해야만이 바로 이 우한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이 열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구덕계라고 합니다 이 구덕계의 내용이 구덕계의 내용이 대표적으로 끌고 오는 것은 우한의 시대에 그 우한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해안을 열 수 있는 수양의 대표적인 개라고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으신 이 어떤 상태인지 참다운 리드나 지도자는 화가 근본이에요 화가 이 육아사상이랑 노당사상 전부는 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조화로운 세상 물론 유사 이래로 완벽하게 조화로운 세상은 없죠 그러나 끊임없이 혼란할 때 사람은 이렇게 화해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것이냐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란하고 개인주의가 밝다는 시대도 바로 이런 화해의 세계가 필요하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난세가 아니면 결국은 이러한 사색이 나올 수 없죠 우한인식도 나올 수 없고 이렇게 뒤에 뒤에 보니까지 해야죠 뒤에 오프하여 보니 보니 니는 예아라 니는 예라는 거예요 천택 니인데 이게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하늘에 빠있으니까 사람이 실천하는 건 뭐냐 밟아나는 것은 예가 노노에 나온 예는 화라 그랬거든요 예지 덕은 화라 예라는 건 화를 위해서 사람이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선후배가 한 게 예를 차린다는 것은 뭐 때문이냐 화때문에 나온 거야 이게 노노에 나온 이야기야 예는 화를 위해서 하는 거야 예는 형식이 아니라 가장 조화롭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이란 법칙 부모 자식 친구 형제 부부 전부 다 그래서 예가 나온 거예요 예가 안 나오면 중국 남방이 되고 호란할 테니까 얘는 화야 이익계는 바로 화를 실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천 띄워가 하택이 정분 띄우고 부력하니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모세는 것이 그것이 분수가 딱 다 나눠졌어 정분이니까 딱 정해진 거야 분수가 딱 정해진 거야 정해서 분력 바꿀 수 없어 이거는 분력이 바꿀 역자입니다 필근 띄우고 호차 띄우고 연휴에 반드시 이 이치를 아주 조심한 연휴에 바로 이 궤의 이치 조심한 연휴에 기덕 띄우고 유이 띄우고 위기 띄우고 입이라 그 덕이 그 덕이 토대가 되어서 그 예를 실천하는 하늘의 이치를 실천하는 그 토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설 수가 있어 자기 자신이 바로 설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도 예라는 거 화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예가 화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있다면 대학이나 내가 있다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고 선후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화가 이게 바로 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있는 이후에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여기 서는 거죠 자기 리뷰 설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걸 잘 쓰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지 가운데에서 여기 자기가 여기 나니까 자 겸자는 겸자는 자비이 띄우고 존이냐 자기는 낮추고 그리고 남을 높여주는 거야 하심이죠 하심 상선약서 똑같아요 우 띄우고 위대자지 띄우고 소당 띄우고 집지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식자이라 또한 예를 행하는 자는 예를 행하는 자가 위대자니까 예를 행하는 자가 집지 굳게 잡고서 불가시 마땅히 굳게 잡고서 잃어버릴 수 없는 바인 거야 이게 뭐냐면 겸 그러니까 예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선한다는 거예요 예의 최고의 가치는 경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선은 9개는 이 9개는 개 띄우고 반신 띄우고 수덕하자 이 말 때문에 제가 말씀하신 거죠 주자와 똑같이 나온 거죠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 가지고 수덕 자기 덕을 닦게나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서 자기 자신의 덕을 닦게나서 그래서 이 차 띄우고 우한지 띄우고 사야의 띄우고 유선이라 그래서 우한의 차는 1인데 그것으로서 우한의 즉 근심 걱정인 이 세상에서 우한의 차는 4, 1인데 그런데 유서 바로 이것은 어떤 순서가 있어 이렇게 흘러가는 게 9개 순서가 있어 기는 소위 띄우고 자기 자신이 설 수 있는 방법이야 토대를 잡는다는 것은 병은 소위 시야야 바로 이거는 자기를 바로 딱 찾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야 모든 겸손이야말로 자기를 가장 잘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야 복자는 힘 띄우고 불의 띄우고 선단 띄우고 전이야 마음이 마음이 불레는 뭐냐 나를 벗어나지 않는 거야 불레는 마음이 나를 벗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옆 보석이 있다 보석이 있으면 마음이 이 보석에 끌려가서 한 장 훔치고 갖고 올라가서 혼자 놀러고 싶어하는 거야 마음이 밖으로 도망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 밖에 도망가버리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뭐냐면 찾아가 주인을 주려고 그러겠지 내가 훔쳐야 하는 거라고 내가 주인공으로서 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지 않았어 말이죠 마음을 밖으로 욕망대에 끌려가는 게 마음이 밖으로 도망가는 거죠 어떤 상태에 오더라도 내가 끌려가지 않는 것은 마음이 밖으로 도망가지 않는 거야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선단조야 그 자기 마음의 선한 마음이 늘 보존되는 것이야 늘 보존되는 것이야 항자는 항상 되다니 수 띄우고 불멸이 띄우고 상차 띄우고 항상 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 딱 마음의 근본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늘 항상 되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항자야 그래서 항이라는 것은 말이야 굳게 지켜야 돼 그것도 해야 돼 지키셔야 돼 그것이 된 거야 징분 띄우고 마음이 바깥으로 도망가지 않게 하는 게 직문지력이에요 그래서 수신한 거야 마음을 속으로 수렴해서 수신한다 그 말 똑같은 거죠 마음을 속으로 수렴하는 게 직문지력은 마음을 속으로 수렴하는 게 직문지력이에요 천선 띄우고 개과이 띄우고 장선하여 선한 것이 있으면 늘 마음이 옮겨하고 개가 허물이 있으면 곤쳤어 잘못이 곤쳤어 그리고 장선 선을 늘 잘하게 만들어야 장선 잘할 장자 늘 선한 마음을 잘하게 해서 인이 띄우고 자음 띄우고 곤이 곤란함으로써 사람이 아주 역경 힘든 곤란함으로써 그 힘을 스스로 증언해야 돼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시를 볼까? 내가 왜 이럴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게 뭐냐면 자음기력이에요 자음기력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곤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바로 세상 분별 눈이 열리는 거죠 정의 띄우고 불변 띄우고 있어라 우물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바꾸지 않아요 늘 남한테 베꾸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우물은 한 곳에서 모든 생명체한테 물을 제공하듯이 사람도 취향을 내서 자기가 늘 베푸는 그 마음이 한결같이 옆에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니 연후에 그런 후회라야 능 띄우고 손순 띄우고 어리하여 그래야만의 능이 이치에 아주 순조롭게 스며들 수 있어 손순한 따른다는 거니까 아까 스며든다고 그랬죠 모든 이치에 전부 다 그걸 갖다가 내가 행동에 스며들어가지고 이 팔덩의 모든 것들이 스며들어서 그래서 이재에 띄우고 사베이라 모든 일의 변화를 갖다가 제지할 수 있어 자기가 딱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제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스타일로 딱 만들 수 있어 이게 바로 구덕이 갖고 있는 수향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덕이 갖고 있는 아까도 기유우한호 이 역을 만드는 사람 우한이 있어가지고 그 우한호과 역을 만드는 데 대표적인 게 시고로 그런 가득의 대표적으로 아홉 개의 괴를 갖고 와서 이 괴를 통해서 인간이 수향을 하면 이 세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구속을 갖고 온 겁니다 이게 구덕의 3년 중에 일진을 한 거죠 지금 현재 일진 그 다음에 2진, 3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